. . . . . . . 진짜 맛있네요 하나, 둘, 둘 오, 좋아요 잠시만요 오, 시간 잘했어요 식구 그대로 두 명 같습니다 오, 당기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나와 시간 이쪽으로 오세요 시간 네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와, 이마가 달정자 살짝 달정자 이마님, 우리 신부 여기 좀만 내려갈게요 네 오늘 손잡을게요 신랑 너무 이렇게 더듬지 않아서 손잡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 뭐하는대로 좀 친한척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계세요 좋았어 좋았어 거기서 우리 얼굴 돌려서 살짝 마주 한 번 봐봐 오케이 좋아요 신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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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여기 카메라도 한번 봐줘요. 저 여기 보면 신랑도 허리 좀 쭉 펴고, 오케이 그렇죠. 신부가 조금 더 친한 쭉쭉 해주면서, 여기 보면서 오케이. 오 좋아요, 잘했어요. 마지막, 앞쪽으로 갈까요? 어머니, 잠깐 멈추려 갈게요. 잠깐만. 아직 제가 휴지 안 보고 싶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알겠지? 슬라이도 오십시오. 그럼,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오후 내는eda, 난이 taps 한번 데 Beast retrou기처럼 오fect해봅니다. 네, 너무aczyns녕. 고양이들이 있고 썰어지는 버티브 bakın기olare. 커피TV és터ifique Простоenci의 가사. mostow with amazon. 케이크 배 unions Weekly工pper consciousness in the alligator community, 저희도 들어가도 되게 아파요.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예쁘게 나오겠는데?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활짝 웃으면서 앞에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나 그대로 가있어. 야, 건물아. 네, 다 같이 활짝.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해야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어머님만 따로 하고 싶지 않니? 하나, 둘, 셋. 네, 정말 이거 활짝.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휴대폰으로 찍어서 쭉 그만. 네, 활짝 웃으면서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어머님. 신청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한번 촬영하셔야 될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오늘 좋은 날 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조금만 다시 찍을게요. 네, 신분이 없게 한번 팔을 이렇게 올려봐 주시겠어요? 어머님도 같이. 네, 등쪽으로. 밑에? 더 밑에 어머니처럼. 그렇지,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만 따로 한번 찍어드릴게요. 어머님 인사하시면 되세요. 어머님 인사하시면 되세요. 어머님은 약간 어머님들만 촬영하시는데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셔보시드릴게요. 네, 찍으시고 좀. 셋. 네, 김치하면서 한번 다시.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버님 오시면 같이 촬영 도와드릴게요. 아니, 이만. 오늘 찍고 우리가 비키고 이만 찍으시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한 장 다시 찍겠습니다. 아버님 발짝 웃으면서 한 번만 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러 오셔도 되셨거든요. 이따 봐. 요거는 여기다 둘게요. 이따 친한 분 오시면 딱 맡기세요. 네, 네. 가까워요. 엄마, 신랑 찍고 나라. 태실이 온 거 같아. 신랑 신부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신랑 신부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아, 신랑 신부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아, 여기 어디 있어? 얘 어디 가니?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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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신랑 언니 한번 여쭤볼게요. 야, 신랑. 정말 핸드폰 잠깐 뒤로 숨겨주시고요. 옷이 왜 이렇게 빈듯이. 진짜 이거 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신부님 쪽으로 머리 한 번 모아서 다시 한 번만 찍을게요. 네, 활짝 웃으면서.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랑 언니 휴대폰으로 좀 찍어줘. 네, 많이 찍어줘. 사진 좀 한 장 찍고 가지. 데려왔더니. 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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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인기 짱이에요. .. 네, 아까 Euch분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나누셔도 되세요. 올해 신랑이 보내드려도 되죠. 응 확인하고 계cios에는 좋겠네요. 모뒤. 하하. 자,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다시 찍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이게 분이 네, 분복 입고 올라다가 입으면 있는 게 아니래 왜? 진짜 죄송합니다 팔짝 웃으면서 너 분이 치 내지 말라고 하나 하나 이렇게 머리를 신는 쪽으로 좀 모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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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 장만 다시 찍겠습니다 네 너무 웃겨 그럼 한참 웃으면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장만 다시 찍을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세이션 한번 사진 찍고 잠깐만 좀 있다가 세이션을 찍고 네 셋입니다 지금 사진 찍습니다 네 네 사진 찍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우리 팔짝 웃으면서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이션과 같이 살이켜 어이구 은근 하나! 자, 덤뿐... 뭐해요? 네, 굴부 다. 하나, 둘, 셋! 팔자 웃으면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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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을 먹어도 돼요? 네, 먹어보세요. 자, 주시고요. 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팔자만 다시 찍을게요. 좋습니다. 팔자 웃으면서.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친구들께 뭐 잘했을 때 그이하트 뭐 이런거죠? 네, 아까 했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느끼네. 네, 위로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모르겠어. 아, 진짜.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가 해. 신분기. 적응이 휴지에 몇 개 싸가? 아, 좋은. 오케이. 어, 너 이거 들고 있었어? 안돼, 안돼, 안돼. 와서 마시자. 깜짝 놀랐네. 같이 마시는 거야? 아, 이거 다 마시볼까? 다 마시고. 응. 됐어? 응 아 그러면 천천히 먹구 입 두꺼라 입 두꺼라 야 봉투 오빠 줄까? 봉투 오빠 줄게 야 내 가방 좀 줘 어딨어? 됐어 이거? 이거? 너 나 갈게 오전 시켜줘야 돼 11시 15분 들어와, 들어와도 해 뭐야? 너무 일찍 왔어 좋습니다, 촬영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조금 다정하게 네 머리 좀 모아라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예? 아이고 또 먹으러 왔죠? 다 먹으러 왔어요 딸기 먹으러 왔어요 딸기 먹으러 왔어요 딸기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랑 휴식이 나와 머리가 고정이 안 돼 네네네 알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주스 맛있어 주스 맛있어 너네 먹으러 온 거 아니지 오빠 사진 찍자 오빠 사진 찍자 나 찍어줘야 돼 나 찍어줘야 돼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기사회견 기사회견 진짜 엄청 닮았어 많이 찍어야겠습니다 오빠 되게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10년만 난 기억도 못 하실걸? 이름은 다 알아 한 장만 다시 질게요 활짝 웃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연습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거울 보고 미소 연습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러신 거 같은데 이제 안 울어요 괜찮게요 지금 울기 전에 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야 너네 빨리 옆에서 시끄럽게 해줘 나 안 울게 시끄럽게 뭐하냐 안 해가지고 우는데 맞아 어떡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너도 참자 너네 울지마 뭐하는 짓이냐고 무서워 과격해 나 한번부터 웃고 나면 힘들지 너 혹시 한 번 하셨어요? 네 저 저 제 부캐를 얘가 정말요? 제 부캐는 저 놀아요 예 예약해 아우 의상이 예상 없지 않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너 감사합니다 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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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잡혀 아. 진짜? 아 그러네 하다 같이 어떡해 야 니가 알아서 잘 받아 거절 거절하겠어 단어 왜 이렇게 아나 다들 꼭 일해 결혼식에 늦어 누가? 사람들 늦다니? 28분 남았어 나 10시 전에 왔어 어 맞아 다 찍었어 진짜 밖에서도 찍고 드레스 찍고 한 번 더 갈아입어봐 원래 저 10전 10전 드레스 한 번 더 찍는 거라서 그거 입고 입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이쪽에 빨리 와 이선이 이모가 아직 도착을 안해서 이선이 이모 또 갔다 왔습니다 또 갔다 왔습니다 왜 놀래요? 왜 놀래 왜 놀래 왜 가끔 이뻐 이선이 이모 오면 안 돼죠?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 화장실 빨리 여기다 여기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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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미안해요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어떡해? 내가 울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됐다. 아니야. 난 언제 올 때까지 울었어. 너 그러면 지금 내가 울었어. 야, 너. 내가 울는데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너 왜 그래, 울지 마. 이게 벌써 부패야? 뭐 부패야? 너 부패 먹고 싶지? 내가 울고 싶지? 누가 받아?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양혜진. 친구분들을 보면서 이소, 이소, 이소. 이소? 이소 방금 애기한테 하는 것 같았어. 진짜 힘들다. 찾았다, 이소, 이소. 예쁘시네. 너무 예뻐. 너무 웃겨. 영상 찍는 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몇 시에요? 여기 앞에 보세요. 짠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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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봐요. 진짜요? 다른 사람인데?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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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정리 안하고 여드름을 하셨으니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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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신 분들. 내 가사로 제거하는. 축하해요. 난 안 찍어서. 난 찍어도 된 데가 없어요. 사진은 아니죠. 제가 지금. 기쁨이 되고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지휘는 안 돼. 그래서 어떡해요! 지휘야. 지휘야. 지휘할 때 찍어. 지휘가 옷 한 작업. 진짜? 지금 하얀 한 장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 한마디 못한 거야. 얼마나 하겠어? 제가 청취하게 됐어. 청취하게 됐어. 오늘의 청취하게 됐어. 오늘의 청취하게 됐어. 오늘의 청취. 오늘의 청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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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